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채령을 나와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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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오고. CCTV야? 어, CCTV 음성으로 나오셔도. 오케이! 내년 채령이 생일! 우와! 그치? 신기하지? CCTV 음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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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채령이 생일! 나도 많거든, 그런 거? 맞아. 항상 단재산이 찍어갈 거야. 오케이! 우리 몇 주년! 오케이! 우리 몇 주년! 다음 주년! 저 그러면 대떠 많아요. 제가 얘한테 엄청 배웠어요. 오케이! 제 시선으로 멤버들이 가끔 너무 예쁠 때 그때 멤버들 여기 이렇게 해놓고 막상 찍다가 어? 이거? 우리 4주년 때 올려야겠다? 분위기, 분위기. 예쁘다고 찍어둬놓고. 오케이, 다음 주년. 맛있다. 옛날에 한국에서 팔았던 그 맛이야. 우리 어렸을 때 팔았던 그 맛이야. 그거보다 좀 더 고퀄인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팠던 것도 잃었어. 맛있어, 맛있어. 후레이키라는 과자가 있었는데. 후레이키? 응. 불량식품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 딩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원짜리 햄인데 4개 들어가 있는 거 알지? 모르지. 그걸 모른다고? 햄을 왜? 진짜 이걸 모른다고? 응. 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3개인가 4개인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전 그걸 진짜 맨날 사 먹거든요. 어떤 햄인데? 약간 소세지. 맛은 소세지인데 생긴 건 햄이야? 생긴 건 햄이야. 그 꾸이포? 그 매운 뒤포 알아? 200원짜리? 응. 알지? 그거랑 그거랑 불에 이렇게 구워주셔서 팔았어, 500원에 하나에. 진짜? 진짜 맛있었어. 진짜? 난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아, 그거 진짜. 불까지 있었던 말이야? 그게 하나에 500원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팔진 않았지? 같이 먹었던 친구들아 댓글 남겨줘. 하드께 나와 추억을 공유할만한 댓글 남겨줘. 수원 친구들 나와라 업하라 뒤집어 위 업하라 뒤집어 으라라라 세요 위에 으라라라 세요 아래 이거 하니까 얘들이 뭐냐고 전라북도 친구들 댓글 남겨줘. 내 편 좀 들어줘. 진짜 우라우라 세요 이걸 모른다고? 앞하라 뒤집어 위 앞하라 뒤집어 아래 저때도 주전자로 운동장에 피구 피구 판 그리고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밀어 어 이렇게 해서 그렇고 저 아침에 등교해서 굴렁새 굴렸어요, 저도. 진짜로? 응. 난 안 굴렸는데? 난 굴렸어. 우리는 무조건 등교하면 운동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 바퀴를 돌고 들어갔어야 됐거든. 어? 응. 근데 항상 방송반이어서 내가 노래를 틀어줬어야 됐어. 뚱뚱뚱뚱뚱 그렇죠. 나 그가 귀엽게? 어? 쳐다보게 그가? 서근에 날 구걸해 제 아름 나는 이거 지휘했었어가지고 아 진짜? 아나운서였거든. 나 음악 생평가잖아. 부끄러움 없이 했어. 진짜? 어. 나 항상 부끄러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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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응 예쁘다. 그냥 갈게요. 그냥 예쁘잖아. 뭔데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봤어. 너무 집중해서 봤어. 만족하십니까? 저희에게 만족이란 없죠. 제일 해로운 충은? 대충. 대충. 고생 대충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해로운 거지. 아 올까봐? 대충이란 친구가 올까봐?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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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난 지금 이 찬스에 대한 우리 미찌 반응이 떨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미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아. 우리 둘 셋. 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의 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봤어? 봤어? 2차에 이즈이라고 하니까 마쿠가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쁘다. 이렇게까지 긴장이 안 돼도 되는 건가? 떠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리진이 이제 심기 검진. 심기 불편. 한번 해줘야 해. 눈 뒤집어 깔 거지? 할 거지? 네. 어디까지 깔 건데? 그래, 가려드릴게요. 자신감 있는 만큼 뒤집어 깔야지. 아니, 자신도요? 네 노래는 이제 컴백하면 우리가 실컷 할 거니까. 그럼 다른 노래 불러도 돼. 그럼 다음 노래? 몰아치는 콘텐츠로 와 진짜 민지한테 하는 말 같다. 몰아치는 콘텐츠로 와 눈에 비어 통날로 더 빈지로 він에게 내 환상 속으로 날란란란랄랄라라 Aqui 날란란랄랄랄라 가장 심술 내 목소리라고. 촬영制작 냠란란란란라 완전 체새. 그 잡채. freestyle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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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오 컴팩이다! 오 뮤비다 뮤비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즈의 체셔를 축하합니다 자 체셔 화이팅! 그럼 거기는 쿵, 둘, 셋, 넷 나도 원이야 나 그때 가까웠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곡에 넘어가는 거 다 같이 해볼까? 여기 속도가 약간 더 늘리고 달라 오케이 좋았어 세셔 첫 대 화이팅 갑자기 떨리네 역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떨려 말할 때 떨리는 게 제일 많이 보이는 거 같아 무대할 때 모르겠는데 말할 때 오늘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잊지, 잊지, 날자 야 아웃 아웃 이거 야 오? 다시 해봐 야 옹 아 왜 안 해줘 다들 다시 해봐 야 옹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잠시 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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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오늘 체셋 첫 공개와 동시에 이렇게 마마도 잘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일단은 마마분들 너무너무 멤버들도 고생했고 조금 한시름이 놓이네요 아니 저희가 사실 랄랄라 여기가 되게 포인트로 우리가 어쨌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다 이거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나봐 저 무대 마치고 나와서 그 Diz U? 분들께서도 다 이거 너무 멋있죠? 다행이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진 아티스트 분들 모델을 보면서 저희 있지도도 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화이팅 합시다 한국 가서 찌져 오늘의 시작으로 찌져 화이팅 야 오와 안 되겠네요 너 응 해볼래? 내가 야 해볼게 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있지, 있지 날까요? 일찌입니다 일찌 일찌 날자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